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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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세번째 골 부릉놈 선수가 후반기에 영입이 됐고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정재희 선수 다시한번 빠른 드리블 돌파시도 정재희 정재희 후반전 12분 빠른발을 이용한 정재희 선수의 골로 FC한영이 2대1로 없어갑니다 자 좋아요 풀어나오는 플레이 자 잘 패세요 정재희 정재희 최재훈의 어시스트 정재희가 마무리합니다 스포어 3대0 지금도 정말 그림같은 플레이였습니다 예 우야하게 역습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풀어서 나오는 플레이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경우부터 골 특전 장렬 하나하나가 너무나 작품이에요 안녕하세요 FC한영 정재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단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저를 너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힘찬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진짜 안영에서 너무 행복했고 안영에서 있었던 제 추억들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영을 떠나지만 제가 어디서든 항상 안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에 있는 3년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